말띠는 시비띠 중 일곱 번째 띠로 년생을 가리킵니다. 오는 양기가 한창 성할 때를 상징하며 계절은 절기로 하지를 상징합니다. 오행은 화이며 음양은 양에 해당합니다. 불가에서 시비지신 중 년생의 화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여의른보살입니다. 여의른보살은 자유자재하는 여의주를 만들어 창고에 두었다가 아미타 부처님의 지시를 받아 인도한 생하는 인간에게도 주고 별나라의 신들에게도 주는 일을 맡은 보살입니다. 신들이 여의주를 얻으면 신통력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 별나라를 평정할 수 있고 짐승이 여의주를 얻으면 용이 되어 승천하고 인간들이 여의주를 얻으면 소망을 이루고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도 여의주를 주워 보냈는데 자신의 복락에 취해 여의주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시공창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여의른보살이 여의주를 하나 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그 용도를 정확히 알려주려고 말신되었습니다. 여의른보살님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 소원을 성추시키는 여의른보살입니다. 말띠는 발랄하고 인기 있으며 기지가 있습니다. 훌륭한 진취적인 생각들을 해내고 새로이 활기찬 접근 방법을 고안해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말띠는 기운이 넘쳐 흐르고 쾌활하며 쉬지 않고 활동하고 운동신경도 뛰어나며 여러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또한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처럼 신선하게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띠생은 뛰어난 직관력으로 어떤 일이든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성공을 이루어내는 타입입니다. 이런 말띠에게 부하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2024년의 말띠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행운의 옷 두 가지와 행운의 숫자 네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말띠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행운의 옷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2024년 어느 때라도 이것을 가까이 한다면 말띠는 위기를 쉽게 해결하고 운세가 상승세를 탈 것입니다. 말띠는 항상 맑은 정신과 예리한 통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올 한 해에는 부하 번영이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간 옷과 노란색 액세서리입니다. 노란색은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말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부의 색깔로 이를 착용하면 말띠는 다양한 행운과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며 부하 관계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부하 번영과 행운을 상징하며 이 색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재물 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성질을 가진 노란색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고 자신감과 재정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노란색이나 밝은 노란색 옷을 입는다면 말띠의 매력을 높이고 부의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란색 옷입니다. 2024년 말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교적인 색은 파란색입니다. 밝은 파란색은 선명하고 매력적인 색상으로 이를 입으면 사교적인 상황에서 눈에 더 띄고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이 색은 자신감, 조화 및 의사소통 기술을 나타내며 인간관계에서 말띠의 영향력과 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밝은 파란색 옷을 선택하면 인맥을 넓히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직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한 파란색은 오래된 말띠에게 행운의 관계색으로 깊은 사랑과 로맨스를 나타내며 관계를 끌어당기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거나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면 지한 파란색 옷을 선택하여 예상했던 것 이상의 행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트나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 색의 옷을 입으면 부드러움과 로맨스를 보여주어 사람을 끌어들이고 신뢰를 얻어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말띠의 행운의 숫자 4가지가 있습니다. 2024년 값진년의 말띠는 이 행운의 숫자를 기억하고 이해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말띠가 2024년의 운이 크게 변동하게 되며 또한 위기를 해결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운의 숫자를 늘 가까이 한다면 신중하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운의 상승을 불러오고 운세가 점차 안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는 5입니다. 이 행운의 숫자 5는 변화와 모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말띠는 선천적으로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 행운의 숫자 5가 있으면 창의적인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에 더욱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경력 경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열망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행운의 숫자는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며 변화에 따른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는 10위입니다. 이 행운의 숫자 10위는 탄압과 협력을 의미합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말띠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행운의 숫자 10위가 있다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팀 프로젝트나 파트너십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팀 내에서 리더십 기술과 협업 정신을 발휘하고 팀의 결속력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데 더 많은 기회와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행운의 숫자는 16입니다. 이 행운의 숫자 16은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말띠는 2024년 값진 연애 특히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에 직면할 때 지혜와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행운의 숫자 16이 있다는 것은 복잡한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지혜와 통찰력을 사용하면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전에 직면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이 행운의 숫자 16을 꼭 기억하고 지혜로운 통찰력을 발휘하여 유연하게 사용한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행운의 숫자는 19입니다. 이 행운의 숫자 19는 발전과 성공을 상징합니다. 2024년 값진 연을 맞이한 말띠는 목표를 실현하고 더 높은 성취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행운의 숫자 19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기회나 돌파구가 생길 수 있으며 노력과 인내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은 값진 연입니다. 말띠는 진토와 만나 월살이란 신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월살이란 12신살 중 하나로 이름의 죽일살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두려움이 앞설 수 있으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주 명리는 천문학이 이제 계절에 대한 통찰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데 그 본질에는 주기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주는 다름 아닌 삶의 주기에 관한 고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대세적인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의미를 두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봄에는 싹이 트고 여름에는 열매가 있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듯이 그리고 겨울에는 다가오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인지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월살은 한자로 달월 죽일살로 쓰며 문자 그대로 한 채 앞이 안 보일 만큼 칠을 같이 어두운 밤에 자신이 가는 길을 밝혀줄 달이 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해지면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월살은 운년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고초살이나 고갈살로 불리며 시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아 결실이 없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장애살이나 고집살로 불리며 모든 일의 침체, 답보, 중단, 장벽, 좌절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책임감과 의무감에 시달려서 자신의 기력이 고갈되어가며 남을 먼저 먹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띠는 젊은 열정이 존재하여 추진력이 좋고 일을 빠르게 하지만 약간은 미숙하고 방해물이 많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거나 결과가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월살은 침체, 중단, 방해, 좌절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실패가 반복되면 기력이 고갈되어 좋지 않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살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에 다행으로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달이 떠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며 힘든 일을 잘 이겨내면 그로 인해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의 말띠는 막 어른이 된 스무살의 좌충우돌의 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값진 연애 폼생폼사하려고 하거나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때에는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흐르면서도 맡은 바에 충실함으로써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쪽에서도 의외의 수익과 성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운은 상승하다가 금세 하락하고 하락하다가 금세 상승하기도 함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히 하여 매사에 신중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어느새 대운이 찾아올 것입니다.